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시간을 단축드리고 싶은 이채문 전공체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포츠교육학은 생리학 같은 경우는 이 단어나 이런 것들이 뭔 말인지 몰라 처음 들어봐 근데 스포츠교육학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언어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인데 문제는 어떻게 암기를 잘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 시험은 생리학 1점을 맞추든 전공 1점을 교육학 1점을 맞추든 점수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역학도 다 똑같은 일점이고 그래서 공부할 때 일단 합격을 높이려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만약에 하루의 시작을 내가 역학으로 시작했다 근데 역학 점수나 스포츠교육학 스포츠교육학 지금 하는 거 교수학습 이런 것들이 점수는 스포츠교육학이 훨씬 많아요 많은데 역학을 해서 만약에 컨디션이 굉장히 다운이 돼 기분 또 우울해지고 그러면 이거 먼저 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쉽게 쉽게 점수를 다 채우고 가장 어렵고 피곤하고 이런 것들은 제일 뒤로 미루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뭐 이제 뭐 체력을 체력 테스트를 하는데 뭐 1500m 달리기 이렇게 먼저 뛰고 그 다음 100m 뛰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지치잖아요 빨리 예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저는 조금 연상법 기억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으로 치면은 약간 절차적인 어떤 기억과 지식들을 조금 머릿속에 남겨드리길 좀 원하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작년은 이 한암치료라는 이 책 이거 정리하는데 에너지 에 집중하고 후다닥 하면서 이제 수업 들어와가지고 어 예 하면서 수업을 조금 한 경향이 있어요 작년에는 어 근데 올해는 이게 이미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냥 하루종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해하기 쉽까 쉬울까 즐겁게 기억할까 그런 것들만 조금 고민을 하루종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일단은 책 교수 이론인데 이게 학자별로 있어요 교수 이론은 교사 입장이거든요 그 다음 파트가 링크 책인데 그건 학습자 입장이고 그 다음에 모스턴 스타일 뭐 이런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매출러 수업 모형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 점점 지도법에 대한 어떤 발전된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 어 그래서 이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아 시덴탑 얘기하고 뭐 링크가 얘기한 이렇게 학자 이름이 나오면서 어 이게 뭐냐 이렇게 밑줄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 예시나 주요 단어를 이렇게 딱 던져주면서 이게 명칭이 뭐냐 정도로 나옵니다 어 뭐 장황하게 서술하라든지 뭐 그런 어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스포츠 교육학은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를 하면 된다 어 이렇게 먼저 어 일단 체육 교수 이론 이제 시덴탑이라는 사람입니다 어 어 욕 비슷해요 이름이 뭐 기분이 안좋다 우리가 시덴 이렇게 많이 하죠 에 그래서 가장 기분이 안좋다 시덴탑입니다 시덴탑 에 그래서 먼저 교수 이론 어 제가 서당을 다녔어요 제가 6살 때부터 한 1년 정도 다녔었는데 어 서당 다니면서 이제 가르침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교가 이제 가르칠 교자의 수가 줄 수입니다 가르침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교사 입장이에요 교사 입장 그래서 어 이 체육 교수 이론은 교사 입장에서 대부분 이제 많이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는 어 이 이론이 나올 시대는 어 체육하면은 운동이었습니다 어 체육하면 운동이었기 때문에 관점이 약간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동을 잘 가르치고 최대한 운동 참여한 시간을 높여 가지고 학생들이 이게 이게 엔딩 요정 되는 거죠 어 호흡을 이렇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기술을 익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그래서 효율적인 교수 학습이라는 건 이제 중요한 어떤 변인 어 어떤 수업이 효율적이거나 생각을 했을 때 어 시간을 측정해 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운동 참여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교사가 생각한 과제 목표에 활동 많이 하고 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좋은 어떤 성공 경험을 가지도록 하는 게 일단 중요한데 어 이렇게 이제 명칭을 이제 물어본다는 거지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서 어 일단은 뭐 체육이 할당된 시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요 세 가지입니다 시간 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운동 참여 시간입니다 운동 참여 시간 그래서 어 이때는 전통적 관점이었고 어떻게든 운동 참여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어 체육 활동 또는 신체 활동에 좀 소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체육 활동이라는 건 이제 신체 활동에 조금 소비한 시간에 가까워요 예 운동 참여 시간 말 그대로 우리가 운동 하는 시간 어 그래서 여기 여기는 이제 준비 운동하고 정리 운동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 음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참여 시간이 있는데 어 요거는 이제 목표랑 좀 관련해서 체육 교사가 뭔가 이번 시간에 목표를 뭘 주냐에 따라서 이 과제가 아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목표가 무슨 전술이라든지 어 뭐 역사 이런 것도 다 목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 요즘 같은 경우는 어 이 시대에서는 조금 초점이 에 약간 신체 활동 운동 기능 숙달 뭐 이런 쪽에 조금 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과제 참여 시간 학습자가 학습 과제에 뭐 한 시간? 집중한 시간 어 학습 과제에 집중한 시간 그래서 이번 주 이번 수업 목표는 무엇 무엇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해주고 그것과 관련된 뭐 모든 활동들이 다 과제 참여 시간이 된다는 거지 네 네 과제 참여 시간 그 다음에 에 에 무슨 시간? 실제? 학습 시간 아 이게 학습되었다 라는 거죠 학습되었다 에 그래서 뭔가 이 습득된 거죠 에 머릿속에 장기적으로 몸으로 습득된 겁니다 학습 실제 에 그래서 난이도가 적절한 과제에 에 에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데 그게 에 수업 목표 어 이 과제 과제와 관련된다는 거지 그럼 과제 참여 시간 속에 에 성공한 경험이 실제 학습 시간이라는 거 에 그래서 세 가지 시간이 있어요 세 가지 시간 어 무슨 시간? 운동 참여 시간 그 다음 과제 참여 시간 그 다음에 실제 학습 시간 에 요렇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지금은 뭐 이거 방금 보고 또 책 보면 어 방금 눈을 익혔으니까 기억나죠 근데 어 시험량은 이제 짧은 시간에 여러 개를 물어보는데 어 이 단어조차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당장 봤으니까 기억하는 거죠 어 생의학 뭐 공부 속도 조절 효소 이렇게 했을 때 뭐 어 어 크레스 사이클 속도 조절 효소 딱 하면은 순간적으로 딱 멈칫할 수도 있죠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 그쵸 어 뭐 이소구연산 탈수소인지 뭐 이소구연산 산안지 뭐 뭐였더라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 공부할 때는 항상 내가 이걸 까먹을 수도 있겠구나 어 생각하고 뭔가 이 스토리를 연상시켜 주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생각을 했는데 어 일단은 어 3월 1일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고 이제 체육 과 행사가 있단 말이야 과 행사 그래서 체육대회가 열리죠 어 체육대회 그러니까 이때 이 당시에 시덴탑은 어 이 전체 여러 이제 과 중에서 누가 탑이냐 어 스포츠로 누가 탑이냐 어 이렇게 행사를 해요 그래서 어 우리 과에 뭐 운동 참여할 사람 이렇게 운참 어 운동 운동 참여할 사람 해서 모집해 근데 이제 과에 과마다 아 아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과참 운참 과참이거든요 근데 어 안 나온 사람 없어야 돼 다 나와야 돼 어 어 이렇게 하면은 어 대부분 사람들이 아 싫은데 나 그냥 놀러 가고 싶은데 이렇게 실학 이렇게 되는거지 그래서 어 운참 과참 뭐 실제학습 시간 네 그래서 운참 과참 실참 실제학습 시간 어 아 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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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참이 아니야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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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운참 과참 실학 어 그렇게 되겠어요 뭐라고요 운참 과참 실학 어 이렇게 스토리가 있다 어 그래서 실제 학습 시간 만약에 이제 많이 높이 뛰기 수업이야 근데 어 높이를 2m 줬어요 어떻게 돼요 그럼 아무도 이제 그럼 아무도 이제 성공을 못하고 있지 근데 이 성공이 왜 중요할까요 성공 성공하는게 왜 중요할까 어 우리가 심리학에 보면 나오죠 자신감 생기죠 자신감 자신감 생긴거 그래서 성공을 했다라는 건 내가 학습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방금 이제 어 이 학생들의 학습 활동 아이 중요하다고 지금 연락이 왔네 예 예 지금 세 가지 시간이 있다고 했는데 어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났어 그러면 저는 과제 참여 시간을 지금 줬지만 실제 학습 시간을 주진 못한 거예요 어 뭐라고요 세 개 운참 과참 실학 어 그렇게 이 세 가지가 있다 어 그래서 어 실제 학습 시간은 반드시 예 중요한 어떤 개념 개념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실제 학습 시간은 개념까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첫 번째 난이도가 맞는데 과제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공적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출에서 이 제시해준 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예 정의가 그래서 과제 참여 거참하네 그 다음에 난이도와 성공률이 같이 들어가 있다 어 그 다음에 교수 능력의 체계적 개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비 선생님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지도 지도하는 어떤 스킬 어 스킬을 이제 늘려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 어 2차 때 뭘 하죠 2차 때 2차 때 수업 실현 수업 실현 면접 요런 거 하죠 그럼 1차 때부터 스터디 할 때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어 가장 좋은 건 생활합니다 모든 것들이 생활화 되어야 돼요 어 어 어 그러니까 면접 스터디 할 때 답변 할 때 그냥 뭐 어 대충 뭐 자기 평소에 엄마한테 뭐 뭐 쪼로는 뭐 이렇게 어 에이 엄마 뭐 이렇게 얘기해 하면서 수다 달 때도 아 몰라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어 어떻게 실제로 내가 면접관 앞에서 어 대답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항상 매사에 어 뭐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뭐 그냥 뭐 부모님한테든 매사에 아 면접관들이다 그리고 난 거기 그 앞에서 내가 얘기를 한다 어 답변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생활하세요 어 그래서 생활하는 사 어 생활하고 즐기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 아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 그래서 어 교수기능은 일단은 연습을 하는데 어 먼저 처음에는 어떻게 연습해요 혼자 연습 제일 편하다는 거지 어 대부분 그 2차 수업실에 한 영상 좀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보내달라 어 뭐 뭐 교장샘도 알고 뭐 제가 교감샘도 알고 면접관 들어갔던 분도 알고 어 아는 분들이 많은데 어 그러면 제가 이제 피드백을 이제 정확하게 좀 해드리겠다 해도 안 보내 왜 안 보내지 부끄러우니까 어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혼자 연습을 많이 한다는 거죠 혼자 연습을 그래서 거울 앞에서 칭찬이나 칭찬이나 칭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엄지척 이렇게 이런 거 비언어적인 거 이런 행동들 제스처 이런 것들을 혼자 연습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한 사람 친한 사람 앞에서 연습을 하는 거죠 같이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동료 교수라는 거지 예 동료 교수 친구하고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혼자서 연습이 되면 그 다음 친구랑 같이 이제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동료 직전 교사끼리 몇 가지 교수 기능에 짧은 시간 연습을 일단 해본다는 거지 동료 교수 어렵지 않죠 어 교수 기능 연습 어떻게 내가 가르치는 이제 기술을 익힐 것인가 처음에는 혼자 하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한 친구랑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 마이크로 티칭해서 실제 수업 실제 수업이라는 걸 연습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어 학생들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그 아주 긴 시간 어떤 많은 내용들을 지도한다는 게 처음엔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축소해 가지고 어 줄여 가지고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으로 어 일단 어떤 책에다 이걸 뭐 실제 학생은 초청해 초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뭐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 이론서는 어 시댐탑이고 출제는 그 책을 보고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어 이렇게 대학으로 누구를 초대해요 학생을 초대한다 어 가르치는 사람이 학교에 가는 건 아닙니다 어 그냥 학생을 대학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학생을 대학으로 초대한다 어 어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학교로 가는 건 어디야 현장 학교 현장을 가는 거고 어 현장 어 그리고 학생을 초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작년에 얘가 나왔죠 이거 두 개가 현장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현장이 시험에서도 단서를 현장 현장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음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요 올해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얘가 나오긴 어려운데 1년 내내 공부하면서 이거 볼 때마다 약간 불안해요 그냥 패스하면은 내가 이거 다 외웠는데 혹시나 숙제에는 미친 척하고 2년 연속 낼 수도 있거든요 어 어 근데 얘들 말고 다른 거 다른 걸 또 낼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쨌든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머릿속에 갖고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이거 또 외워야 되나 어 이렇게 고민하 고민 계속 하느니 그냥 외우고 지나가면 된다 어 그래서 어 숙소수업이다 소수학생 그리고 제한된 내용 내용도 제한하고 학생도 줄이고 어 그렇게 마이크로티칭해서 어 이렇게 줄입니다 줄이 제가 그럴 때 어 초등학교 때였나 에 마이크로 펜이 처음 나왔어요 마이크로 펜 어 그래서 이 볼이 엄청 섬세하고 어 이게 작다 해가지고 그래서 에 축소입니다 축소 어 이렇게 그 다음에 반성적 교수가 있습니다 반성적 에 돌아본다는 거지 반이라는 게 에 돌아본다 어 그래서 돌아보고 생각한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이 학자들 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명에서 여덟 명 소집단을 어 만든다는 거지 교사 역할 하는 사람 어 그리고 학생 역할 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어 뭔가 이제 처음 어 생소한 내용을 이렇게 가르치는다는 거죠 모둠별로 어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이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요 어 어땠다 가르친다 어떤 게 어려움이 있었다 뭐 공통적인 뭐가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어 돌아보고 토의하고 그래서 교사를 어 평가하는 거죠 얼마나 어 좀 잘 가르쳤다 너무 좀 분위기가 경직된 것 같다 어 긍정적 분위기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반성적 교수 그 다음에 이 세 개는 뭡니까 학교 현장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학교 현장이라는 단서가 없으면 다 여기입니다 구분할 때 어 학교 현장이라는 얘기가 없으면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특히 마이크로티칭 뭐 이런 거 헷갈려 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다 학교 현장 얘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이제 마이크로티칭이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예 되겠어요 어 현장 어 어 현장에 소집단 교수하고 현단 대집단 어 현장 대집단 단시간 교수는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현장 소집단 교수는 중학교 현장이고요 어 학생 5-6명 그 다음에 1-20분 어 특히 학습 지도 기능을 연습을 한다 가르치는 거 어 그래서 가르치는데 이해하는데 이제 학생 전체를 다 데리고 할 필요가 없다고 없고 그냥 소수 몇 명 데리고 어 어 어 지도 내용을 잘 이해하는지 어 그래서 운동 뭐 축구 뭐 기능 연습들을 어 이렇게 잘 지도한다는 거죠 음 그 다음에 현장 대단 대집단 단시간 아 대집단은 전체입니다 전체 학생 전체를 데리고 뭐 모둠을 구성하고 이동하고 뭐 용구 용기구 가져오고 어 다시 원래 대형 갖추고 뭐 체조 대형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연습을 하는게 에 대집단 단시간 에 그런 것들을 수업 조직 운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데리고 이거를 뭐 다 어떻게 이동시키고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음 모두 다 데리고 이제 좀 경험이 쌓여 쌓여야 된다는 거지 에 근데 가르칠 때는 뭐 전체를 데리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에 그래서 음 현장 소집단 대단 그 다음 현장 대집단 교수 또는 이제 단시간 이 빠지고 이제 전체를 데리고 어 그리고 실제 시간과 동일하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 실제 교수 학급 전체 연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 기념 연습 음 그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외울 때 어제 영상을 조금 이제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죠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교수님 학교 지금 교수님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죠 어 쟤는 내 돈 받아가지고 등록금 받아서 월급을 어 가져갔는데 어 학교에서 해주는 게 없는 거야 어 어 그쵸 그래서 교수님 어 똑똑똑똑 해가지고 어 교수님 계십니까 어 들어와 해가지고 딱 열고 들어갔는데 교수님 좀 기어야 되겠습니다 네 기능입니다 기능 교수님 좀 기어야 되겠습니다 어 교수님 뻥 짜가지고 혼동이 오실 거 아니에요 어 멘탈 혼동 오냐 않을까 어 그래서 교수님 내가 볼 때는 이제 많이 컸어요 어 요즘 뭐 수업도 불성실하게 불성실하고 좀 많이 컸는데 좀 반성 좀 하셔야겠습니다 하면서 어 반성적 교수가 되는거지 뭐라고요 똑똑똑똑 교수님 좀 기어보세요 그럼 교수님이 뭐라고 뭐가 와요 혼동이 온다고 혼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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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혼자 동훈 동료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많이 컸네 이렇게 하는거죠 어 마이크로 티칭입니다 마이크로 티칭 예 많이 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교수님 보세요 뭐해 반성을 좀 하라 반성 반성적 교수가 된다는거지 예 그래서 어 제일 중요한건 목차입니다 어 시험에 나올 질문 그래서 어 지금 시댄탑이고요 시댄탑 시댄탑 일단 기분이 시댕이야 어 내가 지금 기분이 제일 안좋아 지금 시댄탑이야 지금 어 그래서 교수님한테 탁탁탁탁 문 두드리고 들어간거죠 어 두드리고 들어가가지고 교수님 좀 기어야 되겠습니다 교수기는 연습 그래서 기는 연습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어휴 뭔소리 하는거야 혼동 오는거죠 그래서 이게 교수님이 혼동이 오나 안오나 오늘 이제 뭐 이렇게 계약했으니까 학교 가셔가지고 뚝뚝뚝뚝뚝어가지고 어 교수님 좀 기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교수님이 혼동이 오는지 안오는지 잘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어서 안되겠다 교수님 이 현장에 가셔야 되겠다 이 현장에 얼마나 학생들이 힘들고 이 노량진 현장이 될 수 있죠 교수님 학교에서 잘 가르쳐줬으면 우리가 노량진에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 교수님 어 군대로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소대 네 소대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현장 어 그래서 어 현장 소집단 그 다음 현장 대집단 음 어느정도 고생해야 되냐 단내가 날 정도로 어 그래서 현장 소 대단 단내가 날 정도로 어 그래서 자 이제 갑시다 하면서 이제 어 단내가 날 정도로 이제 가자 실제로 실제로 가보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노량진 역으로 오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다음 이번주 금요일은 교수님 꼭 모시고 오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교수기능 연습법이야 어 그래서 뭐라고 혼 그 다음에 혼동 마이크로티치 반성 그 다음에 현이죠 현 현 뭡니까 소대 현장 소집단 교수 그 다음에 현장에 에 대집단 예 소대 어 소대였죠 그 다음에 대집단 뭐 단내가 날 정도로 소대 단입니다 현장 어 대집단 단시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제입니다 실제 예 그렇게 그렇게 여시고 그 다음 그렇게 연습을 점점 하다보면은 혼자 하고 동료랑 친구랑 하고 어 이렇게 하다보면은 이제 어 자기 수준 지도하는 그 수준이 나와요 뭐 수용도 뭐 거북이 반 뭐 물개 반 뭐 있잖아요 수준이 나눠져 있잖아요 수영을 하게 되면은 어 가르치는 것도 어 발달 단계가 있다는 거지 발달 단계가 그래서 처음에는 뭡니까 너무 불편하다 초기 불편 말하는 게 불편하고 왜 불편할까 불편한 이유가 뭐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생활하라고 지금 옆에 친구랑 얘기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항상 내가 수업 실현하고 면접에 답변하고 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내 생각이 평소에 막 그 친구랑 뭐 뭐 남자친구한테 막 엥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냥 정확하게 단어를 어 이렇게 딱 깔끔한 문장으로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어 문장을 완성을 시키세요 꼭 그래야 이게 초기 불편을 겪지 않는다는 거지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아 수업 실현하면 그때 연습하면 아 지금 수업 실현 연습해보자 하면서 그때 수업 실현하는 거 하고 평소에 이게 생활화된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거 없을까 그 연기 영화 보면은 로봇 연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아이돌 출신 해가지고 어 뭐 가령 뭐 김태희 같은 경우 뭐 어 외모는 되는데 연기가 이게 겉돌아 이게 그런데 녹아듣는 사람 있죠 연기가 예 녹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녹아듣을까 생활이 그 사람의 생활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하는 사람들은 야 아 저 사람 연기하네 가 아니라 뭐 이병헌 이런 사람들은 뭐 거의 생활화 생활화 하는 것처럼 막 느껴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제 계속 끊임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 연습을 매일 하는 거 같아요 어 그렇지만 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어 촬영한다 하면은 뭐 아니면 몇 번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지 네 그래서 초기 불편은 의사소통 어휘부족 왜 평소에 내가 가르치는 어떤 단어를 연습을 안 했으니까 어휘가 부족하죠 어 그리고 어색입니다 어색 어색하다는 거지 그래서 시험에서 이 단어를 줬어요 실제로 어색 그리고 극복하시는 방법은 초기 불편할 때는 혼자나 동료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영상 촬영 해가지고 어 영상 촬영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 촬영해서 이제 뭐 이게 지금 이 내용 관련해가지고 영상 올렸죠 그게 제가 제가 연습하는 겁니다 혼자 연습하고 어 동료도 같이 옆에 꿀벌아빠도 데리고 이렇게 이게 상황을 그걸 만들어 가지고 연습하는 거지 어 그렇게 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들 아시겠죠 음 초기 불편 그래서 스터디를 가령 한다 스터디를 하는데 어 뭐 얼마 준비하셨어요 초수인데요 하면 속으로 대본 사람들 어 이 새끼가 존나 불편하네 어 수다대한데 불편한데 초수면 존나 불편한데 아 민턴치러 가는데 어 급수가 어떻게 돼요 하면은 어 초심잔데요 하면은 어 이 새끼 존나 불편하네 이거 어 민턴치 가면은 어 차라리 어 투명인간이나 바퀴벌레로 봐요 어 어 초수네 어 이렇게 실제로 그걸 극복해야지만 살아남아 스터디도 마찬가지예요 스터디도 어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어 잘 모르네 어 뭔가 이게 나한테 도우면 안 될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대입니다 이게 공부가 기억나는 건 내가 공부해서 그 초수 가르쳐야 내가 기억이 잘 나요 실제로 어 지금 이 순간은 제가 가장 기억이 잘 납니다 이 상황들이 전부 어 제 머릿속에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꾸 이제 말하는 것도 제가 시키는 거예요 어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실제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불편해 속이 불편 어 어 이 새끼가 하면서 어색 그래서 어 이 새끼 하니까 혼동 오죠 여기 또 한번 혼동이 오는 거야 혼자 동요 또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다양한 교수교 근데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이거를 주거든요 시험은 이거를 줘요 이거를 주는데 어 이걸 물어봐 왼쪽 그래서 왼쪽이 답이 되는 걸 제가 다 이렇게 이제 다 뽑아 놓은 거거든요 답이 되는 걸 왼쪽으로 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가리면서 공부를 하면 좋아요 안 보고 이게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있는 건지 내가 방금 봐가지고 기억하는 건지 이렇게 에 모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이제 펜으로 어 어 요런 거 펜으로 이렇게 지워가지고 지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리면서 어 기억 안 나면 이제 이렇게 뭐 일본에서 이렇게 파는 요런 거 체크 펜 어 우리 수업 들었던 명치가 좀 아팠던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데 요 펜 좋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도입했죠 어 딱 보고 괜찮은 건 제가 또 바로 사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보면은 다양한 교수 기능 왜 다양할까를 왜 제목을 왜 이렇게 달았을까요 왜 다양한 교수 기능 학습을 다양을 넣었죠 처음에 소기 불편은 뭐죠 0 1도 어렵다는 거지 이 말하는 거 엄지척하는 자체도 어색하다는 거지 자기가 어 어 근데 이제 일은 돼 어 문제는 뭐야 멘트가 맨날 똑같다는 거죠 멘트가 그래서 상황마다 약간 다양하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레퍼토리가 똑같은 거 보다는 어 레퍼토리를 좀 다양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 다양한 교수 기능 학습 칭찬 피드백 어휘 부족을 조금 극복을 하는 거지 다양한 다양한 이유 아시겠죠 예 초기 불편은 왜 그런지 예 1도 어렵다 어색하다 어 그 다음에 1은 되는데 2 3 4가 안 된다 예 다양한 교수 그 다음 동시 처리 방법의 학습 음 한 가지 교수 그래서 학생들 이동을 시키거나 뭐 좀 부주의한 학생들 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수 피드백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또 문제점 또 피드백을 어 동시에 어 여기저기 벌어지는 어 이게 수업상에서 여기는 뭐 떠들고 있고 여기는 뭐 지도하고 있는데 여기 약간 주의를 주면서 어 이렇게 지도를 통제를 하는 어떤 동시 처리 예 가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뭐 운전도 운전면허 제일 처음 따면은 어 바로 앞에 신호등 보는 것도 힘들어요 어 신호등 보는 것도 그래서 사고가 언제 나냐면 차선 바꿀 때 쭉 보고 가다가 차선 바꿀 때 앞을 못 보고 어 하다가 앞에 붕 이렇게 충돌하거든요 어 다들 뭐 운전하면서 전복사건 다 일어나봤잖아 그쵸 어 한강 가다가 뭐 한눈 잘못 파가지고 한강 밑으로 한번 떨어져 봤죠 어 다들 경험 있잖아요 예 동시에 처리가 어렵다는 거지 동시 처리가 어 그래서 어 다양한 교수 기능은 어 어떤 멘트를 어 단어를 어 어 좀 다양하게 에 하면 두 번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동시 처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교수 기능에 적합한 사용해서 이제 좀 질적으로 에 딱 필요한 순간에 순간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졸려한다 아니면 지루해한다 뭔가 그렇게 했을 때 에 에 뭔가 잠을 깨워준다든지 어 약간 지쳐 보인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좀 다른 형태로 뭔가 그때그때마다 맞는 어떤 기술들을 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상황에 맞는 어 타이밍 예 적절한 순간 적합한 피드백 응 적절한 순간에 적합한 피드백 응 교수 기능 적합한 사용 응 타이밍이 또 맞다는 거죠 칭찬할 때 칭찬 또 벌 줄 때 벌 어 어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감 획득 및 예측 단계입니다 아 자신감 성공했다 어 잘 가르친다는 거지 그래서 수업 실험 때는 여러분들 이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자신감이 보여야 돼요 어 면접 때도 마찬가지고 어 너희가 나 안 뽑으면 너희 후회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자신감 이 수업을 또 압도하는 어떤 자신감을 보여야 돼요 어 그래서 면접 보면은 실제로 한 한 분은 그냥 어 고개 숙이고 있고 한 분은 딴 데 보고 있고 한 분은 쳐다보고 있고 뭐 이렇게 연기를 다 하는데 계속 이제 막 숙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막 어 자기가 막 쓸데시기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학생들은 다 향해 어 근데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 있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면접도 꼭 정확한 답을 어 어 뭔가 뭐 37다기 28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26 곱하기 7은 이렇게 안 물어봐 어 딱 정답이 있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질문이 와도 어 그냥 편하고 어 그냥 자신감 있게 또박또박 어 본인의 생각을 잘 전달하느냐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꼭 적합한 답이 뭘까 예 이렇게 딱 이게 생각을 하는 거 보다는 어 그냥 적절하게 그 어 질문을 계속 받아봤으니까 어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될지 적절히 예 처리하고 본인의 사태 파악 능력을 어 가지게 된다 해서 모든 상황을 머릿속에 이제 예상을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날지 예식도 하고 어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지 네 네 되겠어요 어 되겠죠 어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외웠던 게 뭐였죠 교수기능 발달 연습시키는 거였고 음 연습이 되었어 어 그러면 지도법에 대한 음 내 수준이 초급자에서 중급자 상급자로 어 가르치는 기술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일단은 초기부편 그 다음에 다양한 교수 어 그리고 동시처리 예 그리고 교수기능에 적합한 그리고 자신감 획득 그래서 교수님 현장 데려와서 좀 굴렸잖아요 그쵸 그럼 교수님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봤더니 아이씨 우리 입료 합격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입료 합격에 대해서는 초수다는 거지 어? 교수님 어 시발 어? 발달 단계입니다 발 어? 교수님 내가 볼 때 굉장히 초수다 어 그래서 어 어 사실 나랑 별 차이 없는 거 같아요 아무튼 초수다 동규 어 그리고 내가 등록금 어 이번 학기에도 동력금 낸다고 내가 아르바이트 얼마나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내 인생에 적자다 적자 어 왜? 또 노량기사학원 또 등록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교수님 잘 가르쳐줬으면 내가 뭐 노량기사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 안그래요 어 그래서 교수 기능의 발달 단계 초다 동 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적입니다 적 적 적자 적자에 예 이게 청킹을 할 때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교만 하잖아요 스포츠 교육학인데 교 사회학이 사회학하는데 사 얼마나 많이 나올까 어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가로로 세로 가로 다 청킹이 있어야 돼요 어 그래서 특별히 예 또 중요한 단어들을 어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음 초다 동교 적 자에 되겠어요 교수 기능 뭐였죠 말 어 교수님 좀 키워봐야겠어요 왜 말 하니까 어 왜 시발이 나오냐 돈이 많이 들었고 내가 인생이 적자라고 생각되는 거지 적자에 아 조만간 테러낭해가지고 내가 강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열심히 들으세요 어 그래서 일단은 교수 기능 발달 단계입니다 발달 단계 예 뭐라고 초 가 동 그 다음에 적 자에 되겠습니까 어 그래서 초가 뭐예요 예 그리고 초기 초기에 이제 불편한데 왜 어색 어색하니까 어색기가 초소에 불편한데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교수 기능의 초다 다양한 교수 기능 학습 그래서 또 특히 요렇게 또 같은 단어가 있으면 요렇게 또 표시를 이렇게 나름대로 해서 어 아 다양한 교수 기능 학습이구나 학습은 두 가지가 있구나 를 조금 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멘트를 어이가 부족하니까 학습을 해 줘야 되구나 다양한 교수 기능 학습 음 그 다음에 한 가지 처리 요것도 처리 해서 운영 지도 동시에 동시 처리 학습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교수 기능을 어 이런거 어 같은 단어 교수 기능 여기도 교수 기능 어 교수 기능을 어떻게 적합하게 잘 사용하는지 교수 기능 적합한 교수 기능 어 그 다음 자신감 해서 특히 코닌의 에 무슨 능력 사태파악 또는 상황 파악이라고 하죠 상황 파악 능력을 갖춘다 자신감 그 다음에 이제 교수 활동과 그 결과의 사정에서 이제 어 요게 교사 입장에서 이게 쓴 책이라고 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 쓴 책이다 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활동을 할 때 이게 어 저 수업을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제 확인을 하고 싶죠 그리고 수업을 잘하려면 어 어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어 내가 실수 없이 그런 어떤 어 교수 기술의 어떤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우리 사람이라는 게 이제 시상 하부가 있죠 그러면서 체온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리고 땀이나 어 이렇게 분비하고 호르몬 줄이고 이렇게 하고 추우면 추우면 이제 뭐 카테콜라 콜라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한 이런 걸 일으켜가지고 어 온도를 끌어올리려고 시상 하부가 어 조절합니다 그 부쩍 피드백이 일어나요 피드백 피드백 일어납니다 그래서 음 교수가 어 교수가 잘 이루어지는지 정보 수집하는 게 사정입니다 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는 거 어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변인 있어요 세 가지 변인 어 그래서 초창기 모델은 초창기 모델은 이제 이 교사 과정 일방적 화살표 학생 과정 그 다음에 학생 이제 결과 아 요렇게 일방향의 어떤 화살표였거든요 기본 모델이 기본이 교재에 나오는데 기본 모델이 그래서 일방향이기 때문에 아 교사만 잘 가르치면 그래서 이 책 자체도 이 책 자체도 교수 이론이거든요 교수 이론 어 잘 가르치면 학생들도 이 과정도 좋고 결과도 잘 어 날 것이다 축구 폼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슈팅이 잘 되죠 어 저 친구 폼 올라왔다 어 결국은 결과가 따라올 거란 말이죠 어 골을 많이 넣는다는 거죠 자세 폼이 좋으면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것도 어 열심히 하고 뭔가 평소에 생활습관이나 밴드 인증 잘 어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나중에 결과가 따라올 거라는게 예측이 돼요 어 예측이 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좋다라고 이제 그러면 교사만 잘 가르치면 된다는 거지 교사만 어 근데 어 최근 관점은 이제 완전 교수사정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거지 상호작용 음 상호작용이 양방향 화자표고 교사가 학생에 영향을 주지만 학생 과정에 따라서 교사가 달라져야 된다는 보고 어 뭔가 학생이 뭐 전체적으로 이제 어 체력이 부족한 거 같아 그러면 그 부족한 체력에 맞춰서 뭐 축구를 한다 그러면 조금 시간도 줄이고 체력 수준에 맞게끔 음 운동장 크기도 줄이고 풋살장에서 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뭔가 학생들이 반응을 보고 교사가 지도법을 달리해야지 어 어 자기가 생각한 건 이거야 그리고 이거 가르쳐야 돼 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강의할 때 아 제가 이게 궁금할 것이지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어 이렇게 제가 딱 짰거든요 제가 수업 준비할 때 이거 궁금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야 여기 오는 사람들은 완전 이제 책을 처음 보는 분들이 많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쉽게 알려주는 게 더 어 좋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어 어 제가 항상 이제 수업 준비 조기를 두면서 몇 년 처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어 물어봐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물어보면서 아 이게 안 되는지 그런 거 보고 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지 예 처음에는 진짜 아 이거 공부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어 그래서 뭐 하여간 저는 제가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 독하게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할 때 제가 실제 노란기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어 90 아 90 아니 2000 2008년도 2008년도에 제 성적을 그대로 이제 뭐 주민등록번호 어 저기 수험번호 어 그대로 제가 다 오픈해 깠어요 한마음 교사들에게 거기 가면 이제 마음이 여러개인데 어 글자는 한마음이더라구요 여러개의 마음인데 예 그래서 딱 깠어요 까는데 전공이 제가 울산을 쳤었는데 72점이 나오거든요 전공만 합성 말고 어 전공만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70점대는 없었고 60점대에만 되어도 높은 성적이었어요 어 그래서 모든 학원 이제 선생님 다 통틀어서 그 시대에 제 점수가 제일 높아요 어 다 붙어 진짜 그리고 제가 그 자신감 가지고 서울 올라왔거든요 진짜 근데 엄청 제가 까였어요 어 그때 그 당시에 1등인 선생님이 있었는데 누군지도 말을 안하고 계속 그 수업 때 저를 까는게 1위였어요 어 하여간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전공이론 가르치러 왔지 운동 가르치러 온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지방은 슬기가 반이었거든요 아 1차 점수에 그니까 저는 어 저는 아 내가 한 대로 어 내가 가르치면 전부 다 70점 넘겨준다 이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어 그리고 그걸 이제 막 제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들을 막 하는데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 어 못 따라오더라구요 그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 이렇게 이게 기준이 되어야지 하는 어떤 그 기준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못 따라오더라구요 어 공부하는 분들이 어 그래서 3년을 제가 고생했어요 3년을 근데 첫해에도 3명 중에 1명 학교했어요 3명 있었거든요 3명이나 1명 학교하고 1명 1차 가고 1명은 떨어지고 어 그 다음에 15명 왔는데 도서실에 살았어요 영광도서실에서 한 층을 다같이 잡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생일 잔치도 하고 이렇게 영광도서실 지하 반지하 있는데 그 층을 제가 잡아가지고 우리 수강생들 다 긁어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1년 내내 살았어요 거기서 절반붙었어요 그 다음 이제 어 갑자기 폭발하듯이 이제 수강생들이 쫙 올라갔죠 계속 상승세계 계속 타다가 이제 정신 나가버렸죠 에 아니 왜 나가냐면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가게 되더라고 그냥 어 뭐 통장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억 꽂혔어 열심히 할거야 아닌거야 안돼 그게 안돼 제가 100억 제가 100억을 벌었다는게 아니라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거죠 요즘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미친듯이 너무 재밌어 통장에 잔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게 가장 큰 동기야 가장 큰 동기 예 너무 행복해 예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 그래서 어 가르칠 때 학생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게끔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거지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거 상호작용 어 19년도 이럴때는 이런 피드백은 선생님 가르치는데 뭐 이렇게 왜 열성이 없어 보인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한데 열성이 없죠 왜냐면은 너무 많이 수강생이 너무 많으니까 열성이 없어요 그냥 사람 또 들어오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당연히 들어오는거지 뭐 이렇게 한명 한명이 예전이 없어 그러니까 서울에는 사람이 많죠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솔직하게 치여요 서울은 솔직하게 사람들이 뭐 상황이 사람이 많다보니까 사람이 너무 흔해 그래서 사람을 막 중요하게 보지 않아 시골가면요 어 젊은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고 한 줄 건너서 멧줄 건너가지고 어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 얼굴 이게 어떤 생김새가 뭔지 뭐 다 알아 그리고 사람이 너무 중요해 어 우리 가게 어 오늘 하루 한 두 명만 와도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어 분식집 열었는데 사람 다 책 안 다니니까 어 얼마나 사람이 소중하겠어요 어 그쵸 제가 수강생이 많을 땐 그렇게 되더라고 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 흠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어 어 그러면 이제 과정이 몇 개요 아 과정이 아 두 개요 두 개 지금 이제 처음에 이 지금 이 한암치료로 하는 건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을 지금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것 시험에 답으로 쓸 것들입니다 지금 외우는 것들은 어 어 기본교재 150페이지를 어 단 4페이지로 지금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어 일단은 과정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어 일단은 교사 학생이지인데 이게 과정이 어 이렇게 교사과정 학생과정 어 그렇죠 어 있고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학생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죠 어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 이렇게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학생 이제 결과죠 그럼 여기서 학생과정 학생결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생과정을 보고 학생과정을 보고 어 그리고 학생결과를 보고 어 교사는 계속 뭘 받아요 어 어 피드백을 어 받는 거지 예 중간과정 그 형성평가도 하고 그 다음 총괄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교학과 결 뭡니까 피입니다 교학과 결피 예 교학과 결피 교학과 결피하면 기억이 안 나겠지 이렇게까지만 하면 그래서 그래서 완전 교수 사정을 위한 어 모델인데 요게 답으로 나왔었어요 이게 뭐냐 이 모델이 뭐냐 완전 교수 사정 이게 답이에요 그냥 어 이게 네 그래서 완전한 교수 사정 그래서 완전한 교수 사정에서는 과정에서 피드백 받고 그 다음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둘 다 받는게 완전 교수 사정 무대 그러면 그 다음 시험 나올 때는 이 변인과 이 피드백으로 어 빈칸을 준다는 거죠 변인과 피드백으로 그래서 어 교학과 죠 교학과 결이죠 교학과 결 두개 피 교학과 결피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 스토리가 뭐였죠 아이씨 교수님 에 좀 기는 연습 하셔야겠습니다 하고 데리고 왔죠 혼동 오죠 뭐 많이 컸다 뭐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니까 시발 하면서 어 소수네 동료 교수고 어 하면서 적자 내 인생 적자네 적자 예 하면서 적자 예 예측 그러게 언제 그 다음날 됐어요 사람이 함부로 컨설팅이 안되는게 어이씨 지금 내가 결석처리가 너무 많이 된거야 당연히 이제 수업이 마음에 안드니까 결석처리 많이 됐겠죠 그래서 교학과를 찾아갔어요 교학과 찾아가가지고 어 결석 결석 제가 너무 많이 처리됐는데요 어 지금 장학 장학생 그거 탈락할 수도 있는데 어 지금 피보 피보게 생겼는데 그래서 교학과 결피해서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아우 완전 교수님 어 지난번에 죄송했습니다 어 죄송했습니다 아 제가 너무 설쳤네요 네 사정하는거지 네 죄송합니다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어 내가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왜 노랑전 사야 되냐 어 어 완전 사정하는거지 완전 네 그래서 어디로 찾아가 완전 사정하러 교학과 한다는거지 뭐 때문에 결석 그거 저 등록과 장학금과에 떨어지면 피보입니다 어 최소한은 뭐 결석이 없어야지 어 아버지 회사로부터 지금 등록금이 나오는데 어 지금 결석 처리 너무 많이 돼가지고 교학과 결 피 되겠어요? 그럼 교학과 결피가 뭐죠? 자 완전 교수사정 모델을 위해서 변인 3개 교사 과정 그 다음 학생 과정 그 다음 학생 결과 그리고 피드백 2개가 뭡니까? 과정 피드백 결과 피드백 되겠어요? 어 됐죠 이게 지금 교재 150페이지를 단 4페이지를 외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건 다 외워야 되는거에요 어 이거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 지금 음 실제 상황에서 교수사정인데 어 이 그러니까 사정이라는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보를 수집하는게 사정입니다 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정보를 잘 수집해야 어 이게 실제로 이게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알 수가 있다는거지 수업중에 교사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어 벌을 많이 주는지 칭찬을 많이 하는지 예 뭔가 잘하면 칭찬 주고 어 학생들이 이제 뭐 수업 참여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에 개별적 교수 행동에 먼저 어 교사 행동을 본다는거에요 영화를 보면요 어 처음에 이제 영화를 잘 우리는 어릴때 잘 못 보잖아요 그냥 그 상황 상황 그 만화가 보면은 그냥 그 상황 상황에 팍 이렇게 뭐 재밌게 그냥 상황이 벼러지거든요 어 그냥 통과 제립 뭐 이런게 너무 오래됐나 뭐 하여간 이제 뭔만한지 뭐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상황에서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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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는 어떤 그 장면들에 집중이 돼 있어요 스토리 연기가 크지 않아 어 어 그래서 처음에는 개별적 교수 행동을 보는 겁니다 교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는거야 그냥 개별적 교수 행동 어 개별이라는게 하나하나 어 낱개자거든요 어 낱개자에 다를 별 어 다를 별입니다 어 그래서 어 어 한계 한계 행동을 보는 겁니다 개별적인 교수 행동을 보는거지 칭찬하는지 설명을 얼마나 길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본다는거지 그리고 이제 분석적 교수단의 사정에서 자 분석한다 교사와 학생의 행동 연결을 보는 겁니다 자 학생이 뭔가 수업 집중을 못해요 떠들어 근데 그냥 어 만약에 개별적 교수 행동 사정 그럼 학생을 떠드는거에 대한 질책만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건데 그럼 학생이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봤더니 교수자가 어 수업과 좀 무관한 다른 일들을 많이 하는거지 어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것들은 다 기억나게끔 도와주는 농담이거든요 근데 전혀 수업과 무관한 헛소리를 하면 안되잖아 어 그러면 안 듣거든요 어 안 들어요 근데 중요한건 뭐냐 이게 기억나야되는거지 기억나야되는 그래서 교사 행동과 학생 행동 연결 반응을 봐야지 이게 스토리를 봐야된다는거지 맥락을 그래서 대부분 영화가 이제 막 공포영화 이런거 처음에 첫 장면이 살인하는 장면을 팍 주어요 그럼 어떤 장면이잖아 그게 개별적인 어떤 장면이죠 살인하는 현장을 팍 해가지고 푹 피팍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부터는 연결된 스토리를 쭉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분석적 교수단위가 되는거지 어 그래서 교사 행동과 학생 행동 연결 교사와 학생 행동 이 연결 반응을 보는 겁니다 이게 분석적 교수단위가 된다 되겠죠 분석적 교수단위 그 다음에 흠흠 중고적 과정변인 중고 어 준할 때 준은 기준준자입니다 법도준이나 기준을 얘기하는거지 그 준이라는게 건은 이제 근거할 때 건자 거자가 돼요 근거할 때 그러니까 어떤 법도라든지 어떤 일단 중요한 어떤 기준 기준에 비추어서 기준에 비추어서 그럼 어떤 기준이냐면 어 이 학생들이 어 실제 학습시간이 많아야 된다는거죠 성공경험을 많아야 된다 그 성공경험이라는게 과제와 관련된 실제학습시간 정의 생각나요 난이도가 적절하다고 난이도가 적절해야지 성공하지 근데 축구수업인데 허드를 해 그건 수업과 관련이 없는거잖아 과제와 관련된거 과제와 관련된 그 난이도가 적절하고 성공경험이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실제학습시간 이라는거죠 그래서 드리블 같은 경우는 드리블해서 성공해서 어 내 몸에 잘 미착되어서 원하는대로 방향이 잘 이끌어지는지를 보는게 드리블 시험이잖아요 그쵸 어 드리블 실제학습시간 그 다음에 이제 높이뛰기 같은 경우는 예 횟수 개념이 있죠 적절하게 잘 반응한 횟수 어 그래서 어 그 높이뛰기 과제를 어 10번 시도했는데 8번 성공했다 어 이렇게 어 반응 기회 횟수 기회 횟수 시간이니까 시간적 관점 그래서 과제에 따라서 어떤거는 시간이 중요한 과제가 있고 어떤거는 횟수가 성공률 횟수 이게 중요할 수도 있고 음 그죠 농구 자유투도 횟수로 측정하는게 낫겠죠 농구 자유투나 이런것들이 음 그래서 흠 흠 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이제 교수 사정 해서 이제 자 여기서 누구 찾아갔죠 예 완전히 교수님한테 무릎 꿇고 죄송했습니다 지난번에 어 기어가라고 했던 말 죄송하고요 이렇게 에 했죠 교학과 찾아가서 어 결성 많아서 피복이 생겼다 어 그렇게 했고 그래서 교환이론이 사회학에 보면 교환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뭔가 보상이 있어야 돼요 예 그냥 찾아가면 안 돼 그래서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었어 그래가지고 어 분을 이제 화장품 있잖아요 분 어 그거 사가지고 간거죠 어 그래서 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어 분을 드렸습니다 분준 개분준 그래서 그냥 가서 안 돼 이게 실제 사회를 몰라서 그냥 그냥 찾아가가지고 아 부탁이 이렇게 사정 하면 안되고 항상 두 손은 무겁게 예 그래서 화장품 뭐가 요즘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미샤가 좋은지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분 세개 사가지고 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음 분 세개 세통입니다 분석입니다 분석 어 그래서 그거 딱 준거 어 이거 준거는 어 저 결석처리 조금 약간 화이트 있잖아요 그걸로 좀 쥐어주시고 이렇게 예 분준 실제 약속 시간과 반응 기회 예 이렇게 성공율 그리고 적절한 횟수 횟수 요렇게 요거 중고고자 과정교육 요 관점 음 요렇게 저는 연결해서 생각을 해 근데 이게 이론서에 요렇게 연결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거 연결을 시키면 안되고 저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저를 이제 분석적 교수단이 요렇게 개별적 교수 행동은 하나를 본다 분석적 교수단이는 이 두 개의 관계를 본다 그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중고적 과정 교수단he 문 안으로 결과를 본다. 이렇게 저는 머릿속에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교수사령. 뭐가 있어요? 성킹 실제 상황에서는 실제 현실에서는 맨님으로 안 돼. 개별적으로 뭐? 분울 중거. 중거적 과정들 개별적 교수행동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석적 교수단 분석 분석이라는 게 나눌 뿐이거든요. 쪼개석 이게 쪼개가지고 실제 수업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요. 근데 그 장면. 교사의 하나의 행동과 학생의 하나의 반응을 그 장면 하나를 딱 쪼개가지고 딱 도려내가지고 이것만 딱 보는 거지. 그래서 분석석 교수단. 그리고 마지막에 뭘 줘? 중거적 과정. 중거적 과정. 두 개. 실학. 반응기. 학자 반응기. 그래서 실학. 반기. OTR. 반. 반긴. 반기를 든다. 싫어하니까 반기를 드는 거지. 지금 과외선 한다고 다 운동. 운참해. 과참해. 과잠받고 참여해. 운참. 과참. 그 다음에 애들 대부분 표정이 실학. 그러니까 반기를 드는 거지. 반기를. 쉬었다 하겠습니다. 반기. ame. 고 benim. imar ruler. persone. leri. Von. 接下來.